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인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오시는 우리 정광우 대표님과 이번 주 시장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광우 대표님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어떤 이슈를 일단은 이야기해볼지 이슈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1월 FMC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끼는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빠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굉장히 복잡했던 것이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대로 어려웠는데 미국 시장도 계속 출렁거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FMC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상 거의 3월에 거의 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사록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월 달 저희가 연초 이후부터 사실 급락장이 지금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 급락장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12월 FMC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좀 매파적이면서 그때부터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회의에 대한 의사록 이번 주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했던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인데 굳이 한 줄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좀 비둘기스러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은 크게 봐서는 첫 번째는 금리 관련해서 과연 3월에 25BP가 아니라 빅샷이라고 하는 50BP 인상까지도 가능할까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대접표 축소 측면에서 구체적인 규모나 일정 이런 것들의 힌트가 나올까 했는데 그것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일단 비둘기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니냐 매파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새벽 4시에 나오는데 보고서 조금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스럽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막상 들여다보니까 별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또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도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시장이 흔들렸지만 이런 의견들 때문에도 더 흔들림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증시가 지금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월 이 회의 끝나고서 이번 의사록에서 명확히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연준이 강조한 점은 데이터입니다. 향후에 발표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 이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 이번에도 데이터를 보고 가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1월에 회의를 한 이후에 데이터가 무엇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고용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죠. 그다음에 물가 CPI 데이터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여전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회의가 끝나자마자는 지금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입을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보는데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경우에 회의 처음에 끝나자마자는 50BP 인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CPI 데이터가 나오니까는 50BP 인상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특별회의를 열어야 된다. 거기다가 상반기에만 100BP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상반기에 회의가 3번이거든요. 그럼 한 번은 50BP, 두 번은 25, 25로 올려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이거를 어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서 컨트롤해 나간다가 아니라 향후에 발표돼 본인들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의 발표에 따라서 정책이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정을 잡아드리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다음 달 초에 고용 데이터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CPI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3월 FMC가 있을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월 FMC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고용하고 CPI 데이터가 나오면 거의 판이 결정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때까지가 굉장히 시장에는 압박이, 하방 압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때까지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는 어쨌든 계속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좋은 선택이 나올 것인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연준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는 연준을 굉장히 좋아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결정은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성공을 저희가 그대로 또 배워서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으나 그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하면 고용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해졌고 그다음에 물가 상축률이 너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쉬웠어요. 물가가 별로 안 오르니까 계속해서 긴축을 해나가긴 하지만 완화적인 긴축을 해나갔었거든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고 그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선제적으로 나아가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여야 인플레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점이 좀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처럼 뒤따라 가겠다, 데이터 보고하겠다고 해버리면 불확실성, 변동성, 사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인데 그 점만 지금 좀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장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다음 거 숫자 확인해보고 결정할게, 확인해보고 결정할게 이런 식으로 좀 한 박자씩 늦고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월에 회의가 끝나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라는 생각인데 3월에 의해서 기본 과정은 50BP 인상이다. 그리고 QT도 기본 과정은 3월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고서 그렇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물가 부담이 좀 완화되는 식으로 나온다. 이런 게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한 단계씩 낮출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처음부터 긴축의 기준치를 높게 가져갔다면 시장에서 오히려 그에 맞춰서 매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애매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도저히 예상도 안 되고 데이터 나올 때마다 다르다고 하고 어투 자체도 25BP 인상을 얘기하던 블라드 총재가 지금은 상반기 100BP를 이야기를 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장이요. 이렇게 결국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준에서도 촉발이 되면서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은 금리 3월에는 50BP 올린다고 보세요? 만약에 데이터가 또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50BP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사이에 유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때문에라도 아마도 CPI는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50BP 가능성도 많이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포트를 조정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시장을 굉장히 흔들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크라이나 16일에는 전쟁 날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다시 계속 러시아와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우리 시장도 어제 급락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전쟁 자체는 저희가 주식하는 걸 떠나서 굉장히 피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가능성 자체는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최악의 경우들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이슈에 어떻게 저희가 매매를 가져가야 될지를 전략을 미리 세워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가 사실은 물가라든지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는 거의 지금 이슈의 블랙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긴축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요즘에는 우크라이나에 따라서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장도 잘 오르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가버리고 난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왜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과민하게 반응할까라고 했었을 때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이 전쟁이 나게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유가라든지 아니면 밀, 그다음에 비철금속 이런 게 다 많이 이제 그러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이 시장의 우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증시에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거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전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급락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반등을 하지 않았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인 이런 이벤트로 만약에 악재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사실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계속 증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연준의 스탠스와 상관없이 좀 긍정적으로 의견을 바꿀 것이다. 바꾸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쟁이 발발을 해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발발을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 오히려 그때는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매매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좀 작년 연초부터 해서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손실이 좀 나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매도를 하신 분이나 매매를 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손실을 로스컷을 해야 되냐 만약 하시던 분들이 만약 급락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분들 중에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반대 매매 즉 매도 클라이막스가 아마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슈 자체는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많으나 시장이 이렇게 한번 손박김이 크게 일어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정신은 좋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변경된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 또 중요한 변목점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나 주요 나토국의 정보기관 쪽에서는 2월 20일이 또 중요한 날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도 해외 쪽의 이슈는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큰 그림 그려서 한번 해결책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확인해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됩니다.